성남시 실제로 대장동에 준공 승인을 연기했습니다. 야 니들 청렴 이행 서약서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새끼들 다 나와봐.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죠. 신유림 기자, 신의 한수라고 표현. 이 신유림 기자도 사실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대장동을 쓰던 그런 기자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신의 한수였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청렴 이행 서약서가 법적으로 아무런 제지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던 사람들, 권위기를 비롯해서 모든 곳에서 다 청렴 이행 서약서는 법적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지닌다. 특히 성남에서 지금 애초에 공모 지침서 안에 청렴 이행 서약서를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를 공모 지침서 안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문제가 그동안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했냐면 청렴 이행 서약서라는 게 모든 국가나 공공기관의 계약에 다 들어가요. 요즘에 그렇게 됐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다 들어가는데 2019년부터 한 번도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다 들어가니까 강제가 되고 있지만 그 전부터 청렴 이행 서약서를 그냥 받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많았는데 별로 이렇게 집행이 실행이 된 바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실행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선도적인 리딩 케이스가 되게 된 건데 어쨌거나 이 중공 승인이 연기됨으로 인해 가지고 화천대유는 자기들이 받은 수익을 다 토해내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게 됐죠. 실제로 공적 환수 그 과정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힘이 있게 될 수 있었던 건 공모지침서 단계에서 애초에 이게 다 청렴 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고 청렴 이행서를 따르지 않으면 다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거기에 아무런 토를 못 단다. 거기다가 심지어 너희는 소송도 못 한다는 건 먼저 다 해놓고 제소전 화해까지 다 받아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걸 같이 해야 청렴 이행 서약서에 대해서 토를 못 단은 거야. 아무나 함부로 계약 막 하기 전에 이거 다 형식적으로 작성해야 되니까 이거 사인만 해 주세요. 이런 데하고 다르다고 성남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한 게. 이게 이걸로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중공 승인이 연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분양도 못해. 분양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계속 배임 혐의 묻자고 하는데 그 자체가 성립이 진짜 완전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남을 떠나서도 여길 막았어. 자 그다음에 여러분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 기사 내용에서 있는 것도. 이게 뭐냐면 이 이재명 국감에서 드러난 우리 국회의원들과 언론의 무내력이라고 제가 왜 이렇게 썼느냐 하면 초과 이 환수조항이 왜 안 들어갔냐고 심상정 의원도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정신련도 그래. 몇 번 설명을 했어요. 이게 그걸 넣어놨더니 그게 언제서부터 넣어놨느냐 하면 위례지구에서 넣어놨더라 이거야. 그렇죠. 넣어놨는데 이익이 났어. 났는데 장부장난을 해가지고 이익을 줄여버리더라. 그래서 실제로 환수가 잘 안 되더라. 분명히 이 인간들이 장부로 장난질 쳤다는 걸 알고 장부를 뒤지는데 안 나오더라. 어떻게 장했는지. 감사를 해도 안 나오더래.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거 빼고 그냥 돈으로 돈으로 확 끌고 오는 게 낫겠구나 라고 해서 뺐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초과 이 환수조항을 넣을 경우에는 반드시 또 뭐가 따라오게 되느냐 하면 리스크를 안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초과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실 보상을 하게끔 해줘야 된다. 그 내용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대법원에 가도 안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초과 이 환수조항 이걸 안 넣은 게 만약에 배임이라면 이명박부터 집어넣읍시다. 왜 맥컬리 애들 서울 지하철 9호선이라든지 여기저기 터널 뚫으면서 걔네들 뭘 좀 가져갑니까 최저 이윤 보장. 그래서 얘네들은 몇 배의 이윤 보장을 받았어요. 지금 부산은 그게 천지 색깔이야. 난리도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배임 아닙니까. 부산이 왜 가난한 줄 알아요. 그런데 다 빨대 꽂고 그냥 쫙쫙 빨아먹고 10년 20년을 빨아먹은 쉐리들 때문이야. 그거야말로 배임이에요. 그게 배임이지 이게 어떻게 배임이냐고. 그런데 그게 배임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미래를 알 수 없으니. 처음에는 이렇게 교통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이 날 줄로 알았지만 미래 다른 것들이 우회도로가 생기고 해서 문제가 생기를 어떻게 알란 말이냐. 그래서 시장들 다 풀어준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그 부조리들. 그다음에 또 있어요. 제가 불교방송 시절에 mbc하고 공연을 불교방송에 같이 한 게 있어요. 원효 원효.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mbc 김재철이가 돈 빼돌린 그 공연. 그 공연을 하면서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3억인가 하는 돈을 받았어. 그 돈을 이제 받아가지고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불교방송에다가 돈을 준 거예요. 경기도 불교문화재와 관련된 연구사업을 하라고. 그러니까 불교방송한테 받았는데 당시 불교방송 이사장이라는 스님이 그 돈을 빼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는 다른 재단에다 집 갖다 보내버린 거야. 이거 배임이거든요. 배임이죠. 횡령 아니면 배임. 횡령까지도 될 수 있어요. 횡령 아니면 배임이거든. 내가 고발을 했죠. 무죄 났어요.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배임이 안 돼요 이 사람들아. 그런데 이게 배임이라고 돌았나 이것들이 그냥 확 그냥. 그리고 미리미리 청년이행서약서 같은 것도 다 얘기하고 설명을 했는데 그런 말은 안 들어. 귀를 쳐닫고 안 들어. 그러니까 그래놓고 계속 고장면 레코드처럼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 그러니까 그거를 고장 그거를 국민의힘 애들이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적어도 심상정 의원 같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창민 정의당 뭐였죠. 그분이 나와가지고 오늘 뉴스 공사에서 얘기하는데 정말 실망했다고 얘기하잖아. 사안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심상정 의원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상해져. 사람 배려났어 진짜 아주. 욕심이. 마귀입니다. 아주 진짜. 그런데 더 이상은 진보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그냥 노회한 정치인일 뿐입니다. 그냥 욕심만은 정치인이 돼가지고. 종파주의자고 진짜. 이럴 때 종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를 쫓아다니는 팬클럽들을 이용해서 종파주의로 당을 장악하고. 종파분자라고 그랬죠. 종파분자. 우리 때는 종파분자라고 그랬죠. 실제로 지금 경실련이 내놓은 보고서는 이제 책임 법적 책임지십시오. 제가 항의 전화하면서 당신들 이런 거 다 책임질 준비되셨죠 라고 물어봤더니 책임지겠다고 했잖아요. 법적 책임질 준비하십시오. 지금 허위 사실로 그런 수치를 부풀려가지고 결국 선거에 개입을 한 셈이 되는데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고소 들어갈 준비하고 있으니까 고소가 아니죠. 고발 들어갈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아무리 고발을 안 하는 시민단체 다른 단체에서 고발 안 하면 나라도 고발할 테니까 한번 싸워봅시다. 아까 잠시만 보여주시겠어요. 잘 나왔죠. 네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홍남기는 얘네들 아주 진짜 원팀이야. 그냥 국민의힘하고 원팀이야. 정의당 국민의힘 기자들 다 원팀이야. 매출 늘어난 소상공인은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겠대. 이게 왜 이런 홍남기가 왜 이런 짓을 하는 줄 아세요? 지가 이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왜 설친 줄 아세요? 며칠 전에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했죠. 경제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 이게 뭐냐면 지가 대통령한테 줄되는 거예요. 줄되는 거예요. 아니 지가 대통령한테 위임받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전두환식 사고방식에서 출발한 게 전두환식 사고방식 때문에 홍남기 같은 놈이 이렇게 설치는 거예요. 내가 장당하건데 홍남기 윤석열한테 줄댔어.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나중에 홍남기를 국무총리 시키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중앙일보의 타이틀에 이렇게 씁니다. 윤석열 탁월한 탕평책. 문재인 사람 데려다 갔어. 예언할게요. 그런데 윤석열이 대통령 될 일은 없을 테니까 이런 일이 현실로 벌어지지 않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쓸 겁니다.